이 영상은 2012년 12월 21일 연말 송년회 행사 모습입니다. 당시에 리서비 바자르 옆에 있던 캐슬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저희와 미국 대사관 그리고 또 다른 회사 3개 회사가 전체를 빌려서 저녁을 먹고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하고 그리고 춤판을 벌이는 모습인데요. 지금 저희 직원이 테이블에 앉아있고 저기 독수리 모양을 하고 날아다니는 저희 전기 엔지니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 러시아 선생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직장 단위의 연말 행사는 이렇게 조금 거하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그 문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. athlet 때문에 이 어떤 것인지ெ니깐요. 해완 지난 정병의 시간과 함께 animation을 모여 academically 들어가는거 같이 저의 경험 마이 사이에 용도를 лож고 난중 사용하다고 합니다. 하는데이 이 corner에서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다른 가입을 막raph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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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